안녕! 제가 단독한 친구입니다. 오늘은 서양책을 읽어볼게요. 원더풀 섯더리 우리가 있는 원더풀 섯더리 갈게요 뭐 하시죠? 이쪽도 해가고 이쪽에 가고 이쪽에 이쪽에 가고 제가 불타는 털기 나무 쯔엣고기 이져 사전 발사 어느 날 모세는 34세 어른이 됐어요.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지요. 어느 날 우연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았어요. 모세는 하나가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었어서 이스라엘의 왕, 바로 왕의 모세를 잡으려고 했어요.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갔어요.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양띠를 들보고 있었어요. 그러나 마을은 슬펐어요. 네, 다 양하며 멀리 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해본이에요. 모세는 혼자서 말했어요. 나의 양띠를 행복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유종에 나의 태양을... 나의 양띠를... 나의 양띠를... 나의 양띠를... 내 누나가 어부이 열릴 때 소리 나서 그래요. YOUR 내나가 어부이왁 THEM 내 누나가 어두운 방법 잎이 벌어졌어요. 한 떨기나무에 버릴 볼이 있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. 잎 그리고 떨기나무 사이에서 사님의 말씀을 드렸어요. 입으로 돌아가거라. 내 백성을 그곳에 들고 나오더라.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에게 속하실 가나의 땅으로 재들어갈 것이다. 모세는 겁이 났어요. 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왜냐면 아주 오래전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 때문이에요. 하나님은 모세의 꿈 연기를 죽이 위해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씩씩하게 잘 바라는 형 아로또 같이 가라고 해주셨어요.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동기를 갖고 이집트로 갔어요.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.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를 그대로 순종할 거예요. 하나님은 이들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. 여러분들 기적을 할로님을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. 오늘은 먼저 플리스터디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? 제일 사랑하고 글많은 내일도 또 봬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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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